없으니까 아무것도. 저게 이러고 있네. 아 좋습니다. 야 빨리 나오세요. 한숨 치지 마. 한숨 치는데? 왜 지치게 만드니 태형아. 지쳐요? 지쳐요? 태형이 오늘 옷 스타일이 살짝. 동무가 선호 2번째로? 리정혁 동무 갔다옵. 네 됐습니다. 세븐허브 부즈 찍으면 돼요. 하나 둘. 됐습니다. 세븐처럼 나왔어요? 네. 다리도 세고. 같이 보자 세븐 한 번 하자. 형이 또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 끝까지 해가지고. 아니요 이 형은 진짜. 원, 투, 서리, 포, 파, 스티. 맞아 비보이를 하기는. 멋있긴 하겠다 야. 저렇게 하면 다리. 됐습니다. 예 생중계죠. 정 씨 혹시 나이 필요하세요? 아니요. 한채는 그냥 포토로 다. 아주 베이직한 포토로 한번 하시고요. 갑자기 세븐을 표현할 수 있네. 일단 베이직한 포즈로. 하나 둘 셋. 스먼그네 직영이. Los Angeles축연 belongs. 이렇게 라인들, desp,itz. 삼화 ProteHAN. ất. 하나 둘 셋. предста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